오늘의 강화는 사치룩과 에테르넬 파풀 가일링 에스텔러 537억 매소를 모았습니다. 시작합니다. 루즈커트를 머신 22성에 도착합니다. 미처수입니다. 멋진 첫 지름 20성 루편바 어? 아쉬워 아니었습니다. 아아 갈 것 같군. 아아.. 실패했습니다. 기드난 터졌습니다. 베테르넬 터졌습니다. 커프 터졌습니다. 아아 몽벨 하다 졸업합니다. 몽벨이 22성에 성공합니다. 이번에는 좀 가자. 버텨.. 통화 cap이 되었는데요? 베테르넬 다시. 버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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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버텨.. 버텨.. 또 버텨.. 또 버텨야 돼.. 가지마.. 가지고 모아.. 하지만.. 또 어딜어 또 어딜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라 또 어딨어 터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터졌습니다 아 파플로 언제가 아 이런 터졌습니다 오케이 드메트알마 22성 됐습니다 어허라 터졌습니다 27% 잠재 7에 85에 96 7에 85에 힘 96초 030 엠블렛 환산 66302 전투력 1억 8329만 1 2 3 4 5 6 7 창백 빼고 다 터졌습니다 흐흫